벤티지지? 다 고물이니까. 이것만 고치면 그런 거 있잖아. 다 잘 될 거 같은 거. 이것도 스페셜한 부품을 못 구해서 그거 없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참 작동 안 되는 걸 못 보려고. 나한테서 그런가? 나한테서 그런가? 나 봐봐 내가 믿음을 못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혜영이는 계속 믿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해서 저 frick Judge 어차피 ڑ deux 하지 effet 소름 해외 했어 태어냐 내ка